다음 번호는 장가번호 31번 장구영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? 그럼 춤입니까 춤을 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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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와 와 아 이거요 네 심한이 뭐지요? 네요 네 되겠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1번 장구영 대상 장우영하니까 본인도 약간 벙수 표정이 있어요 직장에서 부장님들이 추는 춤 같지 않아요? 의상이 그때 의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오늘? 네 다시 한 번 재현을 좀 해주세요 아 특기가 뭐예요? 맞춤입니다 맞춤이요 보여주시죠 예외지원 예외지원 가동이에요 예외지원 가동이에요 예외지원 가동이에요 수고하시네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눈이 눈이 밤에 강가에서 한 번 만날까요? 아니 지금 누가 주는 거죠? 저는 했습니다. 낚시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. 특히 밤낚시다. 진짜요?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여성분들이 다 계속 타시고. 남자들이요. 보통 낚시에 빠지면 처자식을 버리고 낚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 마음을 알아요. 그 심정을요 제가요.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. 사냥은 보는 거를 저희가 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낚시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. 우리는 느껴요. 낚시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? 낚시를 오래 했다기보다 한 10년, 10년 정도. 100만 마치는데. 그러니까.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세요? 일주일에. 많이 갈 때. 한 3, 4? 우와. 매니아네 매니아. 지난주에는 빠가사리 한 20마리 잡아가지고. 매우 딱. 블루아랑 한 거 잡아. 사진. 자연산 빠가사리. 네. 인증샷도 찍어놓고. 그리고 이게 빠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 낚시바늘이 속으로 삼키기 때문에 떼기도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서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아가미의 입에다가 이렇게. 정확해요. 진짜 전문가시네요. 이렇게 돌리면 자기가 빠져요. 정말 찌가 내려갈 때가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처음에 딱 던지면 찌가 이렇게 쑤욱. 그렇지. 이야. 정말 아는다. 맞아. top 160. 아 미치겠어 정말. 수음을 하면 수음을 하면 수음을 하면 수음. 매니아 하시네요. 매니아죠. 매니아네 매니아. 정말 좋아하시네요. 정말요. 평소에 낚시할 때 미끼를 뭘 써요? 그때 그때 달라요. 물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때는 저희 제가 이제 빠가사리나 뭐 이런 거 잡을 때는. 구덕이를 껴요. 구덕이요? 하얀 구더기에 약간 딸아이같이 생긴거죠? 박경림씨 구더지 아닌거죠? 구더지가 아니라 구더지에 구더지를 어떻게 딱 받았나요? 진짜 신기하다 그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낚시하시다가 잡은 고기 중에 최대 월척이 어느 정도였는지 붕어로는 솔직히 35cm까지 붕씨가 또 낚시 매니아잖아요 그거 딱 벗겨야 되는데 이거 던지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찌 보는 것 중에서 그거까지 개인기 한번 펼쳐주시면 이쁘게 뜯어드리게 미끼를 이렇게 딱 해야 돼 털어 오 뻐꾸기 찌 쑥 들어가 1시간 동안 계속 봐야되요 개인기다 개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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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좋아 오 잘하셨습니다 오 야야 오 아니 근데 전동철씨도 낚시 좋아하잖아요 잘 어우 네